프리젠테이션이나 어떤 이벤트, 세리머니가 시작하기 전에 요즘은 반드시 하는 어떤 그런 리추얼 같은 것들이 있죠. 이게 바로 우리 생활에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되는 셀폰. 우리는 HP, 핸드폰 이랬는데 핸드폰 그러면 못 알아듣고요. 셀폰 이렇게 알아듣죠. 그래서 셀폰에 대해서 어떤 그런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한참 시리어스한 디스커션을 하고 있는데 띠리리리리리 이러면 진짜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떤 프리젠테이션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을 한다면 이것을 잊지 말고 이 셀폰을 꺼주시든지 아니면 에티켓 모든가요. 아니면 바이브레이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겁니다. 서비스라는 것은 예배도 되겠고 장례식도 되겠고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턴 오프 턴 오프 하면 좀 발음이 이상하죠. 턴 오프가 되겠죠. 턴 오프 턴 오프 이 시기 진행되는 동안 턴 오프 완전히 꺼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바이브레이트 진동을 해주세요 하면 Please send your cell phones to vibrate 발음이 조금 비하고 브이하고 아주 빨리 움직이셔야 되겠죠. Please send your cell phones to vibrate 그래서 우리가 그 셀폰에 대해서 Please turn off your cell phones during the service 아예 끄든지 아니면은 Please send your cell phones to vibrate 이런 우리 표현으로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그 프린트물 여기 있으니까요. 가져가세요 할 때 이 프린트물이 핸드아웃이죠. 원 월드입니다. 핸드아웃. 핸드아웃. 핸드아웃이 여러 개니까 핸드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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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 전화 꺼주세요. 전화를 진동으로 하세요. 여기 프린트 무릎이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이 표현을 한번 싹 연습을 같이 저하고 해보겠습니다. Please turn off your cell phones during the service. 아니면 Please send your cell phones to vibrate. Handouts are here. Handouts are there. Please take one. 두 개씩 가져가지 말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할 것 같으니까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할 거니까 Please set your cell phones to vibrate 같은 거 진동 모드로 해주세요. Please send your cell phones to vibrate. Handouts are here. Please take one. 아주 더 강력하려고 하면은요. Please turn off your cell phones during the service.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